현재 삼성은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부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두 달째 공장 정문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며 임금 인상에 대한 삼성 측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노동쟁애 중 가장 큰 규모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죠. 인도는 현재 중국을 제치고 인구 수 1위입니다. 또한 평균 나이 28세로 젊은 나라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인건비가 저렴한 편에 속하여 많은 나라들이 생산기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이외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특성의 생산성이 높기도 하고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붐이 일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 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한국의 삼성, LG 가전이 인도인들에게는 필수품으로 부상하며 한국 기업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 열풍은 가전의 고급화 전략이 잘 들어맞았던 것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담긴 가전은 고가의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도 가전 시장에서는 삼성과 LG가 국민 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LG는 올 상반기 매출만 하더라도 2조 869억을 넘기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의 가전들이 인도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전략은 뭐니뭐니 해도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덥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인도를 겨냥했다고 보면 될 텐데요. 전력 공급이 끊기더라도 7시간 동안 냉기를 유지하는 냉장고, 인도의 수지를 고려하여 다른 기능보다 오직 정수 기능을 높인 정수기 등 현지에 대하여 연구한 성능 개발을 밑바탕으로 지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화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전반적인 인도의 사회 공헌에도 힘쓰며 인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개한 수술을 지원해주는 등 자신들의 부를 더 낮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모습은 인도인들이 한국 제품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의 모습이 지속되자 그들은 그 노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듯합니다. 지난 9월 탐일 라두주 첸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1,700명 정규직 중 1,500여 명이 돌연 파업에 나섰습니다. 거의 90%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게 되자 생산라인은 거의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이 일어난 삼성전자 공장은 연간 120억 달러, 약 16조 90억 원에 달하는 인도 내 삼성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인원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기에 공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장 인근에 매일 모여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토로했는데요. 인근 공장들보다 낮은 임금의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15초마다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힘든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파업 초기에는 인도 정부 또한 삼성에게 요구할 것이 생겨서 처음에는 반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파업이 장기화되고 소통을 하려는 사측의 노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방향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던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며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인도 노동조합센터 CITU와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한 달 평균 3만 5천 루피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변 공장의 경우 평균 임금은 1만 9천 루피였기에 대략 2배 정도 이미 임금이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직원의 경우 2만 5천 루피로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직원들은 주변 공장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이를 한국에 있는 직원들에 비교하며 월급이 적다고 표현하며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년간 단계적으로 6만 1천 루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는 최종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인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사항 자체도 파격적이었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직원들은 원래 합의되었던 주 6일 근무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 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이 요구안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선 임금 인상과 함께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이기에 실질 임금이 2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요구를 덧붙였는데요. 바로 고용 승계제에 대한 요구안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지 직원이 사망하게 될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직원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이 세습되는 경우는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의 자녀가 사립학교를 다닐 경우 연간 5만 루피까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무리한 요구안에 모종의 뒷배경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요구안을 알았음에도 인도의 많은 방송국에서도 파업이 4주가 넘도록 시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파업이 지속되자 인도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놀랍게도 커다란 배우가 존재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인도 공산당이었는데요. 노동 파업 현장의 뒤로 붉은색 공산당 깃발이 내걸린 것으로도 모자라 해당 파업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정체는 쉽게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협상안을 삼성에서도 쉽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파업은 한 달이 가까운 4주 동안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되는 내내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모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빛을 바라지 못했는데요. 협의안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게 파업만 이어지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은 크나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에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인도 장관은 경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매우 조직적이며 장기화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어 삼성은 더 이상 고민할 여력이 없었는데요. 이에 생산기지를 이전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것은 확실히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협의안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툭하면 파업을 이어갈 것이 확실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처음 파업이 일어난 후 요구 조건이 수용되자 틈만 나면 파업을 이어나갔었죠. 이미 다른 기업들보다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더 좋은 조건이었지만 파업을 했던 것이기에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삼성은 공장을 한 번 바꾼 전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생산 공장을 인도로 옮겼었습니다.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며 인도 정치인들은 이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는 파업하던 직원들도 인도 정부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 삼성전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외국에서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란 이름 자체가 애플과 맞먹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전제품 역시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현재까지 점유율 1위를 LG와 다툴 정도로 가전업계에서는 한국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렇기에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자신의 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두 팔 벌려 환영할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삼성이 새롭게 공장을 만들 나라를 모색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보이자 인도에서는 그제야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했는지 파업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던 인도 정부가 갑자기 불법 시위 소란 혐의로 600명에 달하는 인원을 구금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인도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을 좌지우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판세가 바뀐 것을 깨달아 이제야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파업의 키를 쥔 것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 인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인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만약 삼성이 인도를 나가게 된다면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도 인도에 사업을 하러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삼성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인도로 털을 잡을 생각이었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지도 충분히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미 시작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파업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실상 이번 파업으로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던 애플, 구글 등이 주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파장이 이렇게 클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가 아닌 중국이 많은 기업의 제품 생산을 도맡아 했었죠. 하지만 인건비가 높아지고 중국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이점이 줄어들자 대기업이 하나, 둘 철수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났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토종 중국 기업이 차지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중국은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감추기 위해 보조금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인 경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 장관까지 나서며 한국 기업에게 고개를 숙여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불과 2일 전 부분적인 파업 해결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합의를 받던 합의안들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적정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삼성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각자의 선을 지키길 바라는 바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간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seperti 이 성장에 두 번째 과정에서 바로 대부분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